안녕하세요. 더큰코리아 이선아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안, 살을 내는 추위 속에 상의를 입지 않은 노숙자가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옷을 입혀주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모자를 벗어 건넨 겁니다. 이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지구촌 작은 영웅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여성 10명 중 6명이 미혼모로 추정될 만큼 케냐의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는 10대 미혼모를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아준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4시간을 더 가면 낙고루 마을이 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케냐의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곳이죠. 많은 10대 미혼모들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려진 뒤 이곳의 몸을 피해 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갈 곳 없는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돼주는 곳이 있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윙스홈. 캄가대 부부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뒤 9년째 운영 중입니다. We have one who is very particularly memorable. This is a girl that we rescued and then she went to high school. She finished high school. Then she went to dispatch. She did hospitality. She went two years, got a diploma in hospitality. 16살이 안 된 미혼모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폭력과 강간, 원치 않은 임신 등으로 상처입은 소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지원은 기본, 지속적인 심리상담으로 점차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현재 윙스홈에는 20명의 10대 미혼모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공간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하는데요. 케냐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이 한국의 한 비영리단체의 도움으로만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이들과 미혼모가 필요한 물품과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미혼모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절망에 빠졌던 미혼모들. 따뜻한 시선과 도움이 모여 이들은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혼모들은 배움을 놓지 않고 저마다 육아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윙솜을 마련한 부부의 유일한 바람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은 소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시선의 가게도 하는 곳은 우리의 자체로 친절한한 저녁입니다. 우리의 자만을izzy가 우리의 자체로 친절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rise 가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소유운 같은 주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고정에서 우리의 자만을 가지게 된다는 한 가지가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자만을 구할 수 있는 곳에 PCR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약 100명의 어머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데 약 100명의 어머니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미혼모 못지않게 노숙인 역시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죠. 의료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취약계층입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거리에 유기견을 키우는 노숙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확인해보시죠. 빵과 음료를 잔뜩 쌓아둔 천방 안에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노숙인 자원봉사단체인데요. 올해로 벌써 4년째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옷과 가방을 챙겨주는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노숙인들의 반려견입니다. 새로운 목줄과 장난감을 받자 최고의 선물인 듯 높이 뛰어오르면서 큰 만족감을 끌어냅니다. 상파울로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외로움을 잇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죠. 하지만 반려견 역시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이라 위생관리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잘 씻기지 못하니 벼룩과 진드기까지 있어서 예방접종은 필수죠. 이곳은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전달한 경제입니다. 이동용 애견 목욕 차량에서는 한창 묵은 때를 벗겨내는 중입니다. 그동안 길에서 떠돌며 지쳤던 몸과 마음의 긴장을 오랜만에 푹 녹입니다. 하지만 노숙인들과 반려견을 향한 차가운 시선마저 씻어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숙제인데요. 사실 이 자원봉사단체는 단순히 노숙인과 그 반려견을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숙인들이 더는 차디찬 길이 아닌 따스한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진정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투어나 파리 미술관 투어 등 유럽 여행을 할 때면 한 번쯤 투어 가이드와 동행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스위스 취리히에는 여성 노숙인이 진행하는 색다른 투어가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데요. 산드라 가이드의 취리히 투어 함께 떠나볼까요? 투어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산드라 투어에서는 위기에 놓인 거리 위 여성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어릴 적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산드라 씨 역시 몇 달간 거리 생활을 하며 술과 약물에 의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노숙인의 고충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죠. 평소에도 수십 번씩 지나쳤을 이 건물은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슈타우파허 여성의 집인데요.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는 일반 도시 투어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노숙인을 위한 협회 수프리즈와 취리히 사회기반 시설팀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의 도시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부터 빈곤층 여성을 주제로 하는 투어가 새롭게 열렸죠. 다음 목적지는 노숙인을 위한 또 다른 주거공간. 순해보기인데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리 생활에 지쳐있던 산드라 씨 역시 이곳에서 5년간 머물며 술과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취리히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도시 속 숨은 이야기. 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도시의 정천명을 지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제 수준을 자랑하는 스윗스. 그 배경에는 사회 빈곤증도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주 한 양노원에서는 노인과 학생의 특별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잘 안 통할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두 사람은 사실 스칼라브린이 양노원에 사는 이웃입니다. 이 양노원은 지난해부터 시드니 대학과 손잡고 노인과 학생의 동반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학생 4명이 양노원에 거주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등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월세 걱정 없이 양노원을 기숙사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치솟는 월세 걱정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학생들.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를 뛰어넘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진한 우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열정을 갖는 노인분들이 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의 호주. 이에 걸맞게 호주의 노인복지는 교육, 고용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프라 못지않게 이들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인과 학생의 아름다운 동행은 호주 내 다른 양노원으로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노인과 학생의 아름다운 동행은 호주 내 다른 양노원으로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노인과 학생의 공감은 왜요? 노인으로는 더욱더 인조로가 올라가게 하기도 합니다. 노인과 학생의 아름다운 동행은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가진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동행은 다른 양노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풍등이 밤하늘을 빛납니다. 바나나 잎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배는 사람들의 소원을 싣고 강을 떠나갑니다. 매년 12번째 부른달이 뜨는 날 태국에서 열리는 러이크라동 축제 끝나가는 한 해에 등불로 안녕을 구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나요? 다가오는 2020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나요?